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집을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이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지친 삶을 휴식하고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은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늑한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조금 무색하게 지금 우리 세대에게 집은 살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방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동네에 따라, 크기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 형태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삶을 사는 곳으로 보기보다는 재산으로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집의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라는 게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재산의 의미로 그래서 집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잘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 두 개의 인생밖에는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저 나도 하나 정도는 집이 있어야만 잘 사는 인생처럼 그래서 집을 못 구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고 처지를 비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방향을 번듯한 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쏟아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집이 없으면 지금 당장의 생활이 어렵기에 우리는 집에 얽매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집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집에 얽매여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집, 세상이 등급과 순위를 매겨놓은 그 집들 그 집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집을 구하고 내가 집에 랭킹을 매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집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집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위치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같이 애굽으로 가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자손 모든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사실 야곱에게도 이 이사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이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냐면 애굽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서 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걸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사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고민될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고민될 때는요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을 너가 내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함께 내려가서 반드시 너도 함께 올라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이것이 맞나? 이것이 맞나?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냥 매주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이야기나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주일에 오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예배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저 시간 때우는 자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아무 변화도 없기도 할 것입니다 매주의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될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예배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이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요 이미 가족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야곱한테 미리 언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땅을 준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땅을 준비하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말 한마디로 인생 밑바닥도 가봤죠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애국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중한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면서 바로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양과 소를 끌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가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스스로를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밝히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선조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목축을 해온 가족입니다 라고 밝히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상한 말이 있죠 애국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긴대요 왜 애국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이 여길까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벽화나 이집트의 어떤 물건을 보시면 소나 어떤 동물들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죠? 애국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함부로 대하죠 그리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집트인들은요 이 유목민들이 상대적으로 난폭하니까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희한하지 않아요? 애국의 이민으로 오는데 굳이 애국사람들이 가증이 여기는 직업을 밝혀야 될까요? 적어도 그곳에서 땅을 얻고 살려면 애국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어필해야 좋은 땅을 얻고 이민자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희한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자기의 재산이죠 만약 재산에 한계가 없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위치겠죠 내가 가장 살고 싶은 위치의 집을 구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살아야 될 땅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정착하라고 하신 땅이 어디냐?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고센 이 고센은요 언덕이라는 뜻인데 애국의 중심지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변두리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의도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게 이집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애국 속에 살지만 애국에 동화되면 안 되는 그 고센 땅을 선물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에 너무 잘 정착하고 애국의 중심지에 너무 잘 동화가 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살게 하시지만 애국의 중심지 애국의 문화와 가치에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변두리의 땅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는 것 너무 가까워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애국의 중심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고센 땅의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신앙은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애국과 아예 등지지 않는 아주 교묘한 그 위치가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교회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곳을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너무 동화되어서 이 땅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아예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후미진 곳에 두지도 않으셨죠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에 위치해서 세상의 풍요를 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중심,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와 적당히 거리는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곳에 우리를 위치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살고자 하는 집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와 적당한 거리를 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세상의 풍요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당장 집이 없어서 두렵고 집을 못 구할 것 같아서 결혼도 꿈도 못 구는 이 세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초청에 응답하라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을 보면요 요셉이 야곱과 그 가족을 초청할 때 이미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샌땅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고샌땅에 도착하게 하죠 드디어 그 자리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아까 야곱이 주저했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막상 그 고샌땅에서 만나니까 한참을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로맨틱한 장면이요 저절로 완성된 장면이 절대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요 대부분의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순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을 속이고 도망가면서 베데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잤는데 이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돌베개를 자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자기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도망치는 자신이 초라하면서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딸던 그 야곱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요 용기를 얻게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아주 자신 만만하게 담대하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힘을 주신 이 베데리라는 곳에서 11조도 드리고요 바로 예배도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가나한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베데로 갔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랬으면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불순종의 아이콘이거든요 야곱은요 가나한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가나한에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의 정신이 팔려요 자기 안목에 좋은 대로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까먹은 거예요 가나한에 돌아와서 가장 좋은 땅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했지 내가 가나한에 돌아오면 베데로서 11조들이고 감사 예배 드리기로 했지 그때서야 기억하고 베데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그제서야 지켜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야곱은 요셉이 소개한 고생 땅으로 직행합니다 다른 땅으로 가지 않아요 야 나 애굽의 중심지 한 번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곧바로 고생 땅으로 직행을 해요 보기에 좋은 땅 중심지여야 하는 그 집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야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입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죽어도 족하다는 말은 야 삶을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안 살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충만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갔을 때 인간은 만족하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가서야 그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한 조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결국 누릴 수 있는 건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주시고 초청하고 살 자리와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초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두려움, 불만족스러움, 미련, 염려받아 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만이 온전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쓰고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한 조각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좋은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집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집과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세상에 욕망과 거리를 둘 수 있는가로 집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내가 집을 구하게 되면 이런 집을 구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집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여러분의 기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가 여전히 여러분이 집을 구하는 기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집을 구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백화점과 쇼핑몰이 가깝고 역세권과 좋은 학군 비싼 동네가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집을 구하는 기준을 조금은 더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요 남들이 못 사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좋은 차 끌고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 해보는 것 그 욕망의 끝에는 남들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남들이 살 수 없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을 꿈꾸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들 살려고 하는 인생 똑같이 살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들도 남들이 못 사는 인생 살려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교회는 다른 인생 살려고 모인 거예요 다른 약속받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와서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촉청에 응답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인생을 그만 살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열망이 채워지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하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면요 결국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십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걸 다 갖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꿈꿔야 되니까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이 땅에서만 내가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당한 거리에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함과 중심지에서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의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키워주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오히려 이 땅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집을 주실 그리고 가장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집사님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